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제39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. 제39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. 밀린 숙제하듯이 전부 나 측이 지금 입법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저렇게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입니다. 방역수칙을 운운하고 지금 뭐 이런 것은 오히려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회의라는 게 가능한 것은 빨리빨리 결실을 매두고 불가능한 것은 최대한 토론하고 절충해서 의견을 접근하고 계속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차수가 변경되면서 지금부터 심사하는 법률안의 의사정 한 번호가 1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. 이 복잡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도 안 되고 날치기 돼서 온 거를 굳이 이렇게 차수 변경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제대로 토론도 안 되는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고 무조건 따라오라 이런 겁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런 의사일정 저는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더 이상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. 고위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은 법정에서 입증하기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되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. 더 토론하실 의원님들은 안 계시죠? 과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이견이 많이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패며라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요청해 주셨을까요? 뭐 아직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이나 아니면 저희 당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더 국적으로 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